다이아 다이야라서 다이나믹하게 다이야라서 다이나믹하게 다이야라 다이야라 킬대 어떻게 되세요? 킬대 엘리트 아니 킬대 말이야 레이팅 말이야 킬대스 킬대스 킬대 킬대 내가 가장 좋아해줄 거라고 전력도 있다고요? 전력 손실 없게끔 잘 살아봐요 창고 쪽에 저쪽에 한 마리 내렸다 아 뭐야 제 쪽에 두 명 내렸어요 짤파 하려고 내렸는데 3번 핑도 있습니다 난 몇 번이지? 좋아 4 9 8에 4 9 8에 이야 총이 안 나오네 환장 억었네 위를 다 털어놨는데 지금 총이 안 나와 뭐라는 건가 제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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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ro 마 feature 갈기 마 feature 가보 conserv啟ού ished 휴우 오 SRA 이건 꼭 먹어야돼 어머 이건 꼭 먹어야돼 어머 이건 꼭 먹어야돼 할머니 어딨어요 저기 어 아 제발 발견 235방향 뛴다 멀리 있어 멀리 쟤 쏘고 갔어 갔다고요 네 갔어 갔어 이동했어 아 아 구상이 없다 여기로 간다 W 방향 쪽으로 가고 있어 뛰어간다 혼자 이 밖에서 저리 이동 저리 아니에요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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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핀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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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한 명 들어 좋죠 반대만 한탄반대 응? 다른 곳에만 한탄받자구요 지금 우리 님들 사관님 여기 네 쪽집 다 터졌죠? 사관님? 사관님 말 좀 하지 말을 하셔야 토킹어바웃 몰라 안되겠다 그냥 저쪽 저쪽 가자 2번님 따라가자 콜이 내려가니 정이 안가 내려가긴 택한 나무산 다 찾았다 SR SR 먹으면 된다 4배 필요한데 4배 줄 사람 없어요? 5백 4배 줄 사람 4배 줄 사람 4배 줄 사람 5배 줄 사람 7턴 많으신데 7턴? 나 7턴 80발 뒷개 몇번 일? 아.. 2번 일 2번 일? 왜냐면 내가 지금 총 총 175발이 있는데 이중에 80발 들여도 나 죽기 전에 다 못쓰고 죽어도 다 여기 아.. 식패드에 남으시는 분 없죠? 욕심잉 욕심잉 욕붕 예 다 24ㅎ 군들 여기 오래있으면 표정 돼요 표정 가야돼 네 와 cath소리 벌깃소리 벌깃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자 섰다 뛰어간다 뛰어간다 왔어요 저기 왜 나왔나 여기로 가야되나 뭐 있는거야 저 돌 돌 남아 하나 헤드 했는데 살렸죠 어느 돌이 3번이 가는 쪽 돌? 아니면 어느 쪽 오토바이 소리 오토바이 소리 또 난다 왠지 2번 쪽으로 지나가 아니다 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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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요? 저기 있다 저기다 한번 말 내고 번호를 얘기해줘 아까 오토바이 탄을 잡은거에요? 아까 오토바이 탄을 잡은거에요? 아 자꾸 기절하네 기절하네 오 하나 돈다 170방향쪽에 하나 봤어 170방향쪽에 기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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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나 우리 자기장가야 돼 빨리왕 reci 经 verste 그지? 아냐아냐 조끼 나갔는데 조끼 2렙 조끼 보면 말툼 조끼 보다 지금 빨리 들어가야지 이제 진짜 이쪽 이쪽에 들려 이쪽도 못해 네 나 1킬 했죠? 왜요? 나 1킬 했잖아 아 잘했잖아 희찬 해줘야 되잖아 네 땀쓰 땀 해줘 2렙 조끼 봐야되는데 2렙 조끼 없어요 일단 들어가야되지 2렙 조끼가 문제가 아니야 이 별간데 이쪽 마을 들어가다보면 응? 저거 봉봉이 차인가? 저거 봉봉이 차는 안타는게 좋은거 응 저거 타다가 죽은게 1두 번이야 저거 타다가 죽은게 1두 번이야 2번 어 찾았다 어 완전 쫄았다네 어 완전 쫄았다네 어 다리 건너야될거 같은데 건너야지 아 다리 건너는게 아니라 이쪽 이쪽 능선으로 들어가야지 구상 몇개 있어야? 구상? 저 두개 아 아 아 아 능선으로 가야되지 굿캠프로 들어가지 말고 굿캠프로 들어가지 말고 오해해가지고 예 혹시 잘찍으셨네 아 내가 찍은거구나 간포서리 굿캠프 뒤로 들어가야되 뒤로 오른쪽으로 어 어 시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위에 바로 위에 바로 위에 바로 아니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러니까 아 이쪽으로 왜왜 무슨일이야 파이팅 하실게요 파이팅 하실게요 빨리 오산 빨리 오늘 지체할 시간이 없어 아 똑똑이 말했네 아 아직 33명이나 사람이야 30끝 어 뭐야 로드 바이넘 로드 바이넘 로드 바이넘 sind지 손이 꼼꼼하니까 각자 손을 잡고 아니면 그래도 이거 예전 거 하지만 비선 안 또 아 왜 안 안 안 저기 레드존 이에요. 오케이. 오해도 없을까요? 있지 싶은데. 어, 들어가야 돼. 어디로 가죠? 어쩔 수 없어. 다리 건너야 돼. 다리를 건너요? 네. 수영 안 졌어요.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아. 어디? 번호를 얘기하라니까. 위에 뜨는 번호. 345. 그런 애들 잡아야지. 같이 잡아요. 같이. 먼저 쏘지마. 같이 잡아야지. 네, 쏴야. 어디 어디. 350. 350? 안 보이지 왜? 저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요. 350 맞아? 어이씨. 안 되겠다. 우리 총 쏜다. 안 돼. 안 돼. 일단은 연막 뿌려야겠어. 아이씨. 간다. 가야 돼. 가야 돼.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질통제로 플루핑하고 이렇게 된거 어쩔수없어. 다리 가야지. 다리 있느냐 한번 보시죠. 다리 없어. 가자. 손성적으로. 일단 다리에서 숨어도 돼. 다리에서 숨어도 되니까. 일단 다리로. 겁나 빠리 달아. 회복부터 하셔야 돼. 거북을 뒤로 숨고. 기장이 이쪽이네. 풀독핑하고. 건마 하나 뚫을게요. 늘려보면서. 저쪽이 쏜다. 누구 쏘는거야? 우리 쏘는건가? 아니 우리가 아닌데. 보이세요? 저도 안보여요. 사운드 들리네. 자 그러면. 연마가 좀 풀. 다리쪽 왼쪽 왼쪽. 저 260 260. 260? 저 어딘지 알았어요. 바로 앞에 있네. 네. 뭐야 왜왜. 뭐야 왜왜. 자기장 쎈데. 그러니까. 너무 아프. 아 너무 쎄다 자기장. 때려야 때려야. 아니 때리기 문제 아니라 들어갈 수가 없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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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calling.. 감사합니다.